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파운드리 한 60조 정도 투자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 삼성전자 부사장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파운드리 산 기술력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파운드리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다. 파운드리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는데 왜 고객들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석상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이 진행 중이고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삼성 파운드리 가 기술력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문제를 강남 코엑스 1인 대한전자공학회 제7회 반도체 산학년 교류 워크샵 섹션에서 많은 기자들이 초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이니까 거의 실물을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파운드리 적자가 지난해만 해도 2조 올해 상반기만 해도 1조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 이런 펭텍 캠퍼스가 여러분들 다 셧다운되고 미국의 여러분들 공장지 등이 셧다운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신문의 헤드가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믿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전부가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기술력이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기태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 이기지 못할 기업 없다 아니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는데 왜 구글은 여러분 고객사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tsmc로 옮기겠습니까 턴키베이스 수주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수주가 지금 된 게 없지 않습니까 tsmc와 격차 벌어지고 있지만 벽을 느끼는 경쟁사가 없다 현장 엔지니어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기술력으로 이기지 못할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 산업에서 공정과 설계 등을 최적화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설계의 공정 영역을 모두 갖춘 만큼 기술적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과로 책임지는 않습니까 숫자로 말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 부사장은 최근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부진한 실적과 수율 문제 등으로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물론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11년도에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의 매출은 12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당시 tsmc의 매출은 145억 달러로 삼성전자가 거의 88% 정도 수준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tsmc의 25% 정도 수준에 머문 거죠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한 회사는 따불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기업이든 경쟁력에 붙임이 있기 마련이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근원적인 기술력만 놓고 보면 이기지 못할 기업은 없다 기술적으로 100을 느끼는 곳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상황은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기술력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절대 없는 거죠 항상 제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또 모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제가 처음에 주목한 것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삼성이 자체의 설계에서 삼성 파운드리라 제조하는 엑시노스 삼성 스마트폰의 두뇌에 당하는 엑시노트란 브랜드의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거가 여러분들 발열 문제가 몇 년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발열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삼성이 어련히 알아서 잘 안 하겠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2, 3년 전이죠 엑시노스 발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해결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도 콜컴사하고 대만의 미디어텍인가 여러분들 대만의 미디어텍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를 잘 만드는데 어떻게 삼성이 뭡니까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정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가 스마트폰의 여러분들 구성요소 가운데 가장 원가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의 두뇌 스마트폰의 ap ap를 자체 생산을 못해 가지고 콜컴하고 대만의 미디어텍에서 다 받아 가지고 조립해서 여러분들 팔아서 되겠냐 이야기죠 그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걸 보고 야 이게 삼성의 설계 능력하고 공정 제조 공정 문제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올해 4월 달에 ai 반도체에 탑재되는 메모리 여러분들 반도체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올해 4월 달에 엔비디아에 이런 테스트를 시켰는데 이게 이런 8개월 9개월 가라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두 회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완전히 다른 여러분들 제조 공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어느 언론도 본격적으로 취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삼성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마지막에 업계 관계자 이야기를 인용해 가지고 삼성이 제조 공정상에서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삼성 파운드리 기술을 이기지 못할 기업이 없다 이거는 몇 해 전에 무슨 삼성전자 반도체가 초격찬이 그렇게 이런 근방을 뜰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격찬이 한마디로 거짓말을 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이 기사 이런 기사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400만 명 이상 여러분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10만 원에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8만 원에 산 사람도 있는데 지금 5만 원 되고 어떤 경우는 4만 원 대까지 내려간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기업 기사치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글을 남긴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엑시노스 스마트폰 너희들 자체 엑시노트 스마트폰 두뇌나 좀 잘해봐라 어떻게 열을 하나 못 잡냐 발열 문제는 왜 못 잡나 몇 해 동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별님이 뭐라고 합니까 삼성의 기술력이 인재로부터 나오는데 자꾸 인재가 유출되도 부실할 관리를 하면서 삼성전자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기술로 웃는 그렇게 한 게 뭐냐 실적으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자꾸 밀리면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뭐 천하무적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인재 유출이 왜 되겠습니까 잘 되는 회사 이러면 인재가 왜 유출되겠습니까 회사 이러면 앞날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과보상체계가 여러분들 상위조직의 후환 쪽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박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직접 봉급을 받아본 사람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이직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삼성전자의 성과보상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이 안 주어지는 겁니다 위에는 수십억 수백억 정도를 받고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람이 떠나는데 뭘 그렇게 잘난 체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은 광고료를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들 주류 언론들이 삼성전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쓰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밑에 여러분들의 댓글은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이끄시는 분의 상황인식이 안타깝습니다 기사가 잘못 전달될 것이 아니라면요 메모리는 하이닉스의 3DHV에 밀리고 삼성의 파운드리는 3나노의 양상화 수율의 제품 분량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 TSMC에 밀리고 스마트폰 사업부의 엑시노트 스마트폰의 이름 두뇌는 발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2.5D 또한 대만 반도체에 떨어지는데 무슨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부사장이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당차게 이야기하십니까 삼성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성에서 선두를 따라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뒤처진 분야가 한두 분야가 아닙니다 집에 여러분 삼성전자 가전 부분에서 만든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쓴 지 몇 달 안 돼가 뭡니까 앞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어놨는지 전기청소기 보시게 되면 앞에 여러분들 흡입하는 거에 대가 있지 않습니까 대하고 그게 여러분들 그냥 부러져 가지고 어제 여러분 부러진 겁니다 초고속 여러분들 아교를 가지고 여러분들 붙이면 될까 싶어 했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다 해서 오늘 아마 쓰레기통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엑시노스도 삼성에서 만들지 못하면서 다른 회사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정신 좀 차리고 목숨 걸고 만들어야 되지 민주당도 삼성전자 그만 좀 건드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한 이야기인 겁니다 삼성전자 부사장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고 대통령 이야기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여론은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가 어디서 있느냐 기사의 하단을 보는 게 저는 지금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거기에 솔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신들의 엑시노스도 제대로 못 만들어 탑재를 못 하는데 다른 회사 그 발주 바다가 파운드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위탁 생산하나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삼성처럼 여러분들 그런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안 하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그래도 트렌드나 유행이 좀 느리지만 전자 이런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시기 말입니다 저런 부사장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렵게 된 겁니다 60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도 불량품이 많아서 수율이 안 나와 생산도 못하고 자체 상용생이 설계한 설계칩인 엑시노스25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스마트폰 두뇌 또 기술이 모자라서 생산을 못하면서 뭐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그렇게 엉터리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여러분 헛소리 하면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부사장 여러분들 뭡니까 헛소리하게 되면 사람들이 네 삼성전자 부사장님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대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위기의식이 없네요 한심합니다 선배들이 어떻게 이루게 놓은 업적들을 쓸모없는 사람들이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계에 여러분들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1960년대생들은 자기들이 이런 똑똑해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은 책임감을 제외하게 되면은 그러면 짐승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자기 배 속만 책임이 되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 탑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죠 삼성전자의 부회장이나 사장 부사장 전무들은 천문학적 여러분들 거별을 받을 겁니다 그 거별을 여러분들 받는데 수십 년 동안 박봉에 시달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고 국민들도 뭡니까 국산품 외국에 사준 거 아닙니까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나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땡하고 나가면은 회사에 죽든 말든 관심이 없다 알바뇨 정신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블라인드라는 익명의 회사원들이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블라인드에 가보면 재무통들이 모인 서초사옥에 보고서를 어떻게 올리고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보고서가 원래 내용에서 변질되는지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삼성이 다시 살아나겠다는데 요즘 제일 잘나가는 블라인드 커뮤니티 이름도 몰라서 주석으로 무선무선 커뮤니티 이렇게 적었는데 중간관리자가 이거 위에 임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바꿔서 오라고 또 주석을 달고 그러니까 블라인드라는 것이 이런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블라인드라 들어가보면 요즘에 자기 회사에 대한 평가가 다 나올 건데 그런 거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래 주석을 다 달아서 이러면 보고서 쓰는 겁니다 진짜 임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몸을 살리기에 보고서를 저렇게 만들어서 올리나 실제 문제점은 안 올리고 이상하게 빙 둘러서 엉뚱한 걸 보고하고 해결 방법부터 엉뚱한 걸 아 이거 보니까 진짜 삼성전자도 큰일 나겠구나 이게 진짜 시간 문제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960년 재생들은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 늙었으니까 자기들은 성공했으니까 나는 이거 보고 여러분 심각하게 보는 거죠 삼성전자 여러분들 부회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블라인드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회사 직원들이 글을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나오는 겁니다 김과장 불러 가지고 김대리 불러 가지고 야 우리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백날 물어봐야 김과장이 이야기하겠습니까 김대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 안 하죠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이재용 회장은 블라인드를 들어가 가지고 삼성전자 이름 직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은 딴 거 하지만 조선중앙동화에 밑에 뭡니까 자기 발언하고 관련해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남긴지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거기 보면 세상 여론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김비서관 불러서 이야기 들어봐야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뭐죠 목구멍이 포도층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이름 쫙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아직 모르는데 젊은 세대들은 삼성전자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아는 겁니다 왜 자기들끼리 블라인드가 떠들고 있을 테니까 여기 보시면 한국경제신문의 수율이 낮아서 불량률이 높아가지고 엑시노스 2500을 갤럭시 s25에 탑재를 안 할 것이란 기사가 났습니다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의 부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부터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회사가 설계해서 파운드리에서 만든 엑시노스 2500을 갤럭시 여러분들 최신폰에 탑재를 못하고 대만 제품을 사가지고 쓰고 콜컴 제품을 새가 쓰는데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여러분 엑시노스 개발을 언제부터 했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냐 다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삼성전자 문제를 처음에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엑시노스 발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데 엑시노스라는 제품이 여러분 상당히 오래 한 심비 수년 전부터 개발된 겁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사장이 기술력 문제없다고 하니까 여기 한 분이 이야기해놨지만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 나갔지만 제가 ai씨한테 세상에 믿을 놈이 없으니까 ai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파운드리 미세 공정의 삼성전자가 tsmc 대만 반도체에 비해 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입니까 어느 정도 격차가 납니까 그러니까 ai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시장 점유율은 계속 격차가 납니다 5나노미터 공정부터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기술력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나노 공정에서는 대형 업체들에게 고객을 뺏기게 된 겁니다 수율 문제로 인해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amd 퀄컴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tsmc의 3나노 공정을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주요 고객사였던 구글도 차세대 휴대폰에 들어간 두뇌인 ap 생산을 삼성전자로 tsmc에 맡길 예정입니다 적자는 지난해 2조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따라잡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뭐 계속 팔지 않습니까 31일째 이런 외국인들이 거의 기록을 깬 겁니다 12조 원 정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고 대부분 개인이 소화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최근 2개월간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도 추이가 계속 7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판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딱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묻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외국인들 속속들이 알기가 힘드니까 이번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내밀한 문제를 잘 모를 겁니다 기술 초격차로 1등하던 삼성이 경쟁사에 추월당하고 엔비디아의 테스트도 통과 못하고 부회장이 사과문까지 발표합니까 주요 정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이 보는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에 대해 가장 우려한 점 숙련전 엔지니어 인력 유출 경영진의 리더십불 기술력 부족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는 다 이야기했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에 실렸던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에서 일하는 20년차 엔지니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내에서 아주 베테랑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숙련된 엔지니어 인력 유출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사내 문화 보상 시스템의 부재 관료주의 다 복합적인 거지 않습니까 떠나는 인력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그냥 떠나는 거니까 보상 시스템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이런 보상 시스템하고 삼성전자 보상 시스템이 경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참 좋은 시대에 난 겁니다 영어 잘하고 이렇게 하면 옮겨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1960년대 여러분들 생들이 지금도 삼성전자의 큰 여러분들 1960년대 초반 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영연 아마 부회장이 1960 한 50 뭐 59년 58년 60년 이런 생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았으니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미국으로 떠나고 인재도 미국으로 떠나는 겁니다 가혹한 여러분들 환경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기업들이 인재 전쟁인 겁니다 숙련된 엔지니어의 인력 유출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삼성전자 20년차 여러분들 엔지니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hbm 기술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설계의 히스토리를 전체를 꿰뚫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삼성전자는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특별한 기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게 한국 사회 고질적인 문제 한국인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내포한 조직이 되어버렸구나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어제 블룸버그 통신 여러분들 방송을 보다가 블룸버그 통신에 시드니 시드니에 아마 미국의 큰 은행인 아메리칸 뱅크 ceo가 나왔더라 최어맨이니까 회장 그렇죠 앵커가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데 야 질문이 나오자마자 뭡니까 그냥 원고 없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야 저 양반 진짜 연봉도 많이 받겠지만 진짜 똑똑하네 경제 돌아가는 걸 그냥 완전히 깨고 있구나 아마 저런 사람들이 ceo들을 다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이게 여러분들 경영진의 리더십 부족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력인 거 실력 노근창 현대차정권 리서치센터장이 기술력 부족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기술력 부족 문제거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사장 기술력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주제는 대표기업이니까 삼성전자 이야기를 상대로 했는데 한국 사회 전체가 여러분들 직면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보상 체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래 이제 삼성그룹의 문화 자체가 관료화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문화죠 원래 그게 이제 잘 작동이 될 때는 효과를 잘 발휘했는데 아무튼 간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려면 오늘 방송에도 보시다시피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회동에서도 봤다시피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현실을 보면 안 되고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용기가 있어야 그런 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3대 경영자들은 유전자를 통해서 경영 능력을 유전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이재용 회장이 큰 실험대에 쓴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2부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3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주회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신간입니다 기독교와 관련해서 양서를 계속해서 표현해는 킹덤북스에서 나온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여러분들 난해하고 어렵고 예언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주회를 평생을 이 요한계시록 연구에 바쳐온 김추성 박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한 국내 문원들을 다 섭렵한 요한계시록 주회입니다 성경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분들 도전해 보신 만한 그런 책이고 책이 조금 두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터운 책을 한번 정복해 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썼던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한국에 헌신한 개인의 일대기를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는 제가 한참 여행을 많이 다닐 때 썬 미국 서부에 대한 그런 답사기 미국은 기본적으로 스페큘레이션 투기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초창기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투기 투자 그 투기의 금강 은강 이런 투자가 아주 활발하게 이뤄졌던 곳이 애리조나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